내가 중전에 거짓된 눈빛과 말에 속은 겁니까? 이것도 털어놓게 만든 거야 이 서신을 보낸 이는 대비드 물 채워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조용히 버티다 돌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한 라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모습을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죽여라 이 옷감의 출처를 찾긴 했는데 궁이라 내가 아니라 비늘 치려는 거군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건 그것이 복수심이죠 내가 중전에게 했대 내가 못할 것 같냐?